자 여기가 지금 이 피스트리트 피스트리트 라고 미스컨시라고요 모스트리트 뉴스페이퍼스탠드가 이 드라이브웨이 사이드로 되어있어요 미나 아돌라이크 블랙입니다 드라이브웨이 사이드로 이렇게 올 근데 히어는 인사이드로 가있어요 이게 좀 트리키거든 여기 마블러스 마켓 카페 트리키 왜 트리키냐 건다운이 됐다 이 세컨드 플로드 플로는 벤지로 싸는데 올 비싸대 엔트런스 듀얼에서 셰시 들어갔다 그래서 건다운이 됐다 피플리키나 시트에도 바디거든 오버댓웨이도 지금 데리젤라르브웨이크 블랙크로 찍거든 건다우리에서 파도쳐 찍거든 그런거지 그 투뽕서클 투뽕호텔 같은 케이스도 어라운드 웨스트하이처 벨트하이처로 트리가 있잖아 거기서 건다운이 됐다 거기 오버댓웨이 앵그리를 아시지 와이드 오픈되어 있습니까 뭐쓰 이제 그 스타벅 커피샵 크로스트리트 클러지니까 저스 라이브 히얼 그리고 뭐 위드 살렌스 뭐 오버컬스 이제 피플은 또 이제 어? 어? 앱털 서비스 팀들은 아니겠어 앱털 건다운 에비던스 클리닝 딱 아 유에세는 에비던스가 클리닝이 돼도 더 저널했으더라고 앱털 시추에이션 해픈 썸버디가 클림드 에비던스야 클림드 플레이스야 낱길 튀고 가더라고 인 유에세이에서 데어로월드 시트에이션 근데 그 어? 더 플레이스를 갔다가 클리닝을 했다 낱길 튀고 가더라고 어 어 완전 사스그랗 잘라더 시스템 폴리스 마샬 리시키스 서비스 세큐리티가 블랙 자마이칸 하이티안 아프리칸 인 더 월드 모스트 크리미널 레이스 이탈리안 멕시칸 더 피플이 폴리스 마샬 리시키스 서비스 완전 터로버린거죠 터로버린거 터로버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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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폴리퍼지 니는 이제 폴리퍼고 터미네티 브런스가 있어 아 그런 케이스가 그런거를 이 랫도그을 눈으로 세준다 이럴시 지금 이 세컨드 플로우를 보면 전부다 세컨드 플로우를 보세요 세컨드 플로우를 불러보면 전부다 키네프 킬러 히트맨 키네프 킬러 히트맨이구요 마인메티지 트 엘리자베스 바렌스 절친유튜버 클릭 마이아지 전부다 키네프 킬러 히트맨들 엠마이스드 시아의 보세들 지성디 그니깐 인터네셔널 원티드 아 이 하이딩 플레이스인거야 거기서 페이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올드 북같은걸 갖다갔네 그러한 콘셉트 투데이는 더블 브레이크 니가 비디오 했지 비포 디스 비디오 투 브레이크 브레이크 패드가 더블 브레이크 여기 파크트 칸데 원 브레이크 패드 아니야 원 브레이크 더블 여기 하고 아더프레스 투 투 여기 지금 온리 원이잖아 여기 온리 원이잖아 그죠 여기 뒤 하다가 투 그러면 포 힐이다 포 힐이면 지금 브레이크가 포지 그걸 이제 에이시 되는거지 아이디어 마이 아이디어 I mentioned about it many times 오슈 오 마이 갓으로 듀티 브레이크를 낳아줌 그지 오 마이 갓 그지 그래서 이제 어 그렇게 포 힐이다 그럼 더블 브레이크 그럼 이제 콘테이너도 말이야 콘테이너도 브레이킹 시스템 아웃샌딩이지 아웃샌딩인데 더블을 했다 마이 아이디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아웃샌딩 리조프가 더블로 또 아웃샌딩이 된다라는 이 컨셉트 하아 이 사람이야 응 그지 마이 메세지 투 엘리자베스 바람 그리고 투데이는 이제 더블 브레이크 아이디어 설치 유튜브 클릭만 해야지 하아 캐피탈 원 벤커 캐피탈 원 벤커 도네시느라 한 75 트리안 달라고 어 어 어 도네시느라고 어 어 어 도네시느라 그지 어 카브먼트 오프레몬머신이 그지 유 노잖아 어 어 올베커 타고 올베커 타고 올베커가 노스라고 휴림이고 바디는 피시다 하사랍이야 음 많이 카드 갖고와라 어 어 어 어 어 어 많이 카드할지를 갖고와라 그니까 유에스 가브먼트의 치닝 오퍼레이션 아주 뭐 킬러 힌맨 킬넨퍼스에다 딱 해놓고 크 그리고 뭐 컬처 프리텐딩 컬처를 그지 어 그거를 어 절차할때 또 어 이젠 또 드러깅키도 이제 뭐냐 건다운 딱 들어가고 어 어 썸 빌딩 갔다 곤대버리는거야 어 아 아 It was broken 그 그 두퐁서 끊어가지고 스나이핑에 냐 엑셀런트 워다 응 탑 탑 탑 털벌 46pm Monday August 지프스 두 타존떨킴 아이유 하하 아 아이고 어 어 어 스펀스 써클은 고 써클이잖아 외드 헌드 이거네 거기 어 월드가 못쓰지만 타우전여도까지 이 백사오 이 백기고 어 터러버리거든 타우전이 또 옆으로 온다 그지 자 블랙필이 자꾸만 비싸드미러 오면서 니가 이렇게 무브를 하는거에요 제가 프리텐딩 클로즈 비하인드문 비싸드미러 오고 자꾸만 어라운드문에서 라우드리 토프를 하고 허러브리 하다 자꾸만 프리텐딩 클로즈 하는거고 비싸드리 히어보 하고 스탠드라 스탑을 하고 있잖아 저게 사우스코리아 전라도 테크닉 블랙이 사우스코리아 전라도 테크닉 프리텐딩 클로즈 하는거야 사우스코리아 첸제스 딱 그런거야 전라도 하고 제피니스 그런 테크닉 이탈리아 첸제스 딱 하고 디텐딩 클로즈 하는거 저게 뭐냐면 The guy who look like me 제피니스 몽골리안 차이네스 커넥션 미나러 노야 폴리스가 네벌 터치지 지금 커넨트 마이 시추에이션은 어? 가범먼트 피플이 사람들하고 있어야 돼요 이 블랙프리바디 슈퍼카 마이 시추에이션 아이가 롤러니야 그냥 어? 어? 뭐 대입부 와르바드 어? 모터사이클 체승 그치? 그런걸 해야될거 아니겠어 음? 선생님 위에서 가면 되는 폴리테이 오픈드 밑으로 어? 이 킬러 킬네버스 킬네버스 그러고 뭐 바다로 막아서 가잖아 어? 그니까 어? 드뻥서클도 그 드뻥서클 호텔에서 싹 보라고 건 다운됐다 끝날 수 있어 어? 어? 여기 뭐 세컨플로드하고 킬링오드하고 다하잖아 철치도 킬러야 철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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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피파네 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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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킬링정 어? 유에세이즈 풀오브 킬링정 어? 풀오브 킬링정